신상은 다 내꺼라구 구성품을 살펴볼까요? 예쁘고 사용하기 편해보여요 메인보울과 급체방지보울을 각각 사용해볼게요 메인보울과 급체방지보울을 각각 사용해볼게요 급체방지보울만 사용하니 좀 낮아보여요 밥을 하나씩 먹게되네 서브볼 위에 올려주니 좀 더 편해보이죠? 밥그릇이 바뀐 것뿐인데 이상하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세계 각국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은 보나페티식기 유아식기와 동일한 원료와 공정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신아 나와봐 거기서 먹을거야 이제는 이렇게 안을때도 안하고 지금 보고싶어 씨앗고싶어 슬리기 야채가 하는게 없어있어요 왜 이리와야 야채가 하는게 없어졌어요 자세히 아는거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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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항상 밥을 기다리지. 엄마, 밥 많이 주세요. 꼭이요.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한 보나 패티 식기. 야외에서 사용하니 예쁘고 분위기 있네요. 내가 먼저 묶어. 물 맛 좋아.